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공병호TV에 출연한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서울 도봉궐에 미래통합당 지역후보로 출마했던 김선동 후보가 9월 6일 변론준비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일이란 말은 재판 관계자가 소송 해결을 하기 위해서 법원이 정하는 재판의 일시를 말합니다. 물론 이 같은 일시에는 장소도 포함이 됩니다. 김선동 후보의 경우에는 일시는 9월 6일이고 그리고 장소는 대법원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송사건에 주장 입증을 하는 것으로서 변론준비는 변론을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본격적인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뜻합니다. 변론준비에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것과 사실조회, 감정신청 등의 증거신청 등이 포함됩니다만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의 당사자의 주장 내용을 확인해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변론준비 절차를 거친 경우에 변론기일에는 본재판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정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연수구월 민경욱 후보의 선거 무효소송 사례를 보면 2020년도 10월 23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 무렵에 대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있었습니다. 민경욱 후보의 소는 5월 7일 날 소장을 낸 지 그리고 5개월 만에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대법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도 쌉니다. 당시 대법원 특별 2부는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이었고 그 밖의 3인의 대법관은 박상옥, 안철상 그리고 노정희입니다. 노정희 씨는 현재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당시 4시간의 격론 끝에 검정기일이나 변론기일 등 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4월 15일 날 총선이 끝난 이후 1년 만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지 거의 6개월 만에 대법원 1호 대법정에서 변론기일 선거구 무효소송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1년도 6월 28일에서야 비로소 검정기일, 이른바 재검표, 실제로는 재개표였습니다만 이것이 있었고 여기서 엄청난 4.15 불법 부정선거 정검물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18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될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은 총 126건입니다. 이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의 경우에만 재개표가 끝나고 검정 절차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검정 절차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21대 총선에서 도봉구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오기형 후보가 5만 1,756표를 얻었고 김선동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는 4만 4,554표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오기형 후보가 7,202표 차이, 득표율 7.4%로 미래통합당의 김선동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선거 결과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일어났던 특약 현상이 도봉구 어렸을 때 어김없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래 도표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을 사전투표 조작 의혹 오기형 대 김선동 당일 투표에서는 김선동 미래통합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1.66% 마지막 칼럼에 있는 차이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이례적으로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후보인 오기형 후보가 이깁니다. 그 차이가 무려 득표율 기준으로 21.68%가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통상 4.15 총선에 관심을 가져오신 분들은 우편투표라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가 조작이 훨씬 심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관내 사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후보가 미래통합당인 김선동 후보를 20.27%로 앞섭니다. 그런데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무려 26.39%로 앞서게 됩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훨씬 더 심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선동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건수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1.66%. 지금까지 알려진 점검을 미뤄보면 당일 투표에서도 상당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선동 미래통합당의 그런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이 승리를 고르게 됩니다. 그 격차가 무려 21.68% 정도 미래통합당의 김선동 후보를 누르게 됩니다. 대규모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선거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도봉구을 투표자들은 당일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밀어주고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크게 밀어주는 이른바 교차 투표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보다도 우편투표로 불리는 관내 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조작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양 후보의 격차는 플러스 20.27%입니다. 관내 투표에서 두 후보 사이의 격차는 플러스 26.39%입니다. 겉으로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해서 접전지역에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후보가 패배했던 것과 아주 전형적인 그런 판에 박힌 듯한 그런 똑같은 패턴의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변론 준비기례 이후에 얼마나 시간을 끌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8월 23일 날 나동연 재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날 박용찬 재검표도 있습니다. 서울영등포월에 출마했던 후보입니다. 10월 1일 날 윤각금 재검표가 있습니다. 청주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결과를 보게 되면 김선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투표 과정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통계적으로 분명히 확인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승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동시에 이번에 발견됐던 배춘잎 투표지나 또 일장기 투표지처럼 도무지 그 투표지가 투표소와 개표소에 분명히 없었던 표들이 다소 출연함으로써 부정선거에 대한 또 다른 증거물들이 축적될 수 있는 결과가 바로 도봉구월의 김선동 후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의 게시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파급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